호주의학클럽티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6월 16일 오전 10시 조금 넘어가는 시디리 날씨 아주 화짱합니다. 자 엊그저께 뉴스타우스 열정 정부에서 호주 입국에 대한 좀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공유를 할까 합니다. 자 호주 입국에 대해서는 지금이 총 4편이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호주 입국 언제? 네 뉴스타우스 웨일주 정부의 발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유학생은 많은 입국 시도가 있었어요.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2020년 작년 7월에 캔버라가 있는 ACT 정부에서 350명 입국을 시도하다가 또 보류됐고요. SA주에서 또 300명을 입국을 시도하다가 또 보류됐고요. 유일하게 노던 테리토리에서 작년 11월에 63명의 유학생이 들어온 게 있고요. 이건 실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불과 한 달 남짓 전에 빅토리아주에서 또 연방정부에 우리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유학생을 받겠다라는 그 어떤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때마침 이제 멜번에서 또 호텔 격리시설에서 또 확진자들이 외부로 확산 확산되면서 또 그게 무산되어 버렸고요. 자 이번에 14일 엊그저께 뉴스타우스 웨일주 정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에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뭐 어떤 시범 프로그램 이런 성격인 거죠. 자 그 세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호주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은요. 지난 24시간 동안 이것은 어제 오후 기준입니다. 2명밖에 확진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하루 동안 11명. 그리고 현재 지금 호주가 코로나 상태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25명밖에 안 되고요. 전 세계 어떤 나라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호주 뉴스랜드가 코로나는 가장 안정적으로 컨트롤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뭐 또 다르게 보면요. 국경 차단하면 호주는 지리적으로 그런 섬나라니까 이점이 있으니까요. 국경만 차단한다 그러면 뭐 이거는 이걸 뭐 잘했다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은요. 호주가 현재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현재 호주가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이 600만 명 정도 돼가는데요. 호주 전체 인구가 이제 한 2500만이 조금 넘으니까 약 4분의 1. 한국도 지금 거짓 뭐 1200만 명 1300만 명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한 4분의 1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그 추세가 최근에 아주 빠르게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아주 빠르게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호주님 이게 초창기에 좀 반짝였다가 갈수록 좀 시들시들 해져요. 이게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역설적이게 방역이 잘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뭐 굳이 내가 지금 당장 맞아야 돼? 맞기는 맞겠는데 꼭 내가 지금 맞아야 돼?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좀 팽배한 것 같아요. 실제 제 주변에 이제 뭐 교민분들만 봐도요. 백신 맞을 거예요? 어때요? 맞아야죠 당연히 맞아야죠. 언제요? 뭐 곧 맞아야죠. 아무튼 이 백신 접종 되어가는 이 진행 프로세스랑 확진자 컨트롤하는 이 프로세스가 상반되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호주가 왜 이렇게 이제 입국이 늦어졌냐. 백신 저기 방역은 잘 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격리 시설에 있습니다. 지금의 한 6천 명 정도 매주 호주 정부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주로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들만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6천 명에 한해서 이제 호텔을 보통 이제 활용해서 격리 시설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호텔 직원 뭐 호텔의 뭐 이 보안요원 해서 계속 확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진 시설을 이 격리 시설을 확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텔이 많죠. 많으니까 얼마든지 그걸 더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호텔 격리 시설에서 계속 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확증 못하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뭐 이 뭐 기천명 되는 이 숫자 안에서 더 이상 확증을 확대를 못하다 보니까 유학생이 호주 자국민을 우선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삐짓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들이 이제 무산이 됐던 건데 이게 이제 백신이 등장하면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뉴스화스 웨일드 주정부가 엊그저께 그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연방정부에 승인 요청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제가 보통 언론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조엘킴님이라고 저희 호주야 클럽 네이버 카페에 늘 활동을 좀 해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기사를 제일 먼저 저희 카페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사를 공유하고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뒤쪽에 보면 그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기사하고는 별도로요. UTS 대학에서 저희에게 공문을 이제 저희 같은 공식 에이전트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주잖아요. 그 공문의 이 내용이 좀 아주 언론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더 세부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조금 해볼게요. 자 어제 오전에 제가 받은 공문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뉴스화스 웨일즈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세부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뉴스화스 웨일즈 주 대학만이 아니라 ACT까지 포함됩니다. 뉴스화스 웨일즈 주와 ACT 주에 있는 대학들이 주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연방정부에 요청을 한 것인데 아래쪽에 파란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리뷰가 끝나면 연방정부에 제출했으니까 이게 이제 곧 승인이 떨어지면 7월부터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연방정부가 예스를 할지 노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늦어도 6월 말 안에는 답을 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리뷰가 끝나면 다시 대학 측에서 저희 에이전트에게 또 공지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도 뭐 언론에도 나오겠죠. 여러분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가가 여기 좀 되게 의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UTS 대학이 13%를 할당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2주당 250명이거든요. 매 2주당 250명씩 호주로 들어오면 기존에 호주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격리시설 이외에 별도의 시설에서 스튜던트를 위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어코머데이션을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대학들하고 주정부하고 협의해서 연방정부에 제안서를 낸 거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 이제 수치를 할당하는 것까지 다 세부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TS 대학의 부총장 권한대행이 보내주신 공문이거든요. 그래서 UTS 대학은 13%를 할당 받았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250명씩 매주 들어오는 데서 13%면 2주당 뭐 한 30몇 명이니까 뭐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 13%의 기준은 2019년에 각 대학들이 받았던 학생 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느냐 세부적으로 UTS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전공에 필수 실습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 보면 프랙티컬 컴포넌트라고 돼 있어요. 필수 실습 요소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48크레딧 이하로 남아 있고 올 연말에 졸업이 예정되는 그러니까 UTS 대학은 한 과목을 6크레딧으로 보거든요. 48크레딧이면 8과목 그러니까 8과목 미만으로 남아 있고 올 연말이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 그러니까 학생을 각 퍼센테이지만큼 대학들이 할당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는 각 대학들이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대학은 14개의 대학입니다. 보통 뉴스타우스 웨일즈의 메이저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시드니 대학, UNSW 대학, 맥코리 대학, UTS 대학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에도 있거든요. 뉴캐슬 앤 뉴캐슬 대학, 울릉공 대학, 그리고 뉴 잉글랜드 대학, 또 찰스트어트 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요. 몇 개 대학은 메인 캠퍼스는 시드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시드니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학도 있고요. 아, ACU 대학도 있네요. 네, 그래서 총 14개 대학이 각 퍼센테이지를 할당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시드니 대학이나 UNSW 대학은 좀 더 인원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자기가 대상이 되면 학교로부터 이메일을 받을 것이다. UTS 대학 같은 경우는요. 다른 대학도 아마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그럼 학생들은 뭘 어떻게, 뭘 준비하고 있으면 되냐. UTS 대학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as soon as possible로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갖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학생 비자를 소지해야 유학생이고 호주에 입국이 될 테니까요. 관광 비자로 입국하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이 현재 이런 조건, 각 대학마다 그 기준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특히 이제 제 학생이 우선이겠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미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어차피 온라인으로 학업을 시작한 학생이니까 학생 비자 자체를 뒤로 미루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학생 비자는 빠르게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아 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타디 인유사우스 웨일즈, 각 주마다 스타디 오스트레일리아, 스타디 캔버라 이런 식으로 주에서 대학들을 묶어서 같이 마케팅 활동을 하는 정부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스타디 인유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면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도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안 와트라고 하는 부총장 권한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보내주신 공문이었고요. 요거보다 하루 앞서 발표되는 그 당일날 또 찰스터드 대학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공문이 또 온 게 있었어요. 찰스터드 대학은 발표되는 권한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게 언급을 안 해서 그런데 이 찰스터드 대학에서 보면 찰스터드 대학이 몇 퍼센트라는 것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찰스터드 대학은 조금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저 아래쪽에 보시면요. 어떤 전공, 전공을 가지고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찰스터드 대학은 메디슨,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티칭, 너싱, 미드와이퍼리 이런 전공들, 주로 의료계통 전공이랑 또 엔지니어링도 있고 티칭도 있네요. 이런 계통 전공자들을 우선적으로 우리는 할당된 범위 내에서 유학생들을 먼저 입국하도록 배려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4개 대학들이 각각의 다 세부안들은 있는 것 같아요. 연방정부 승인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 여기서 재미난 게요. 그 전에는 왜 트래블 버블이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호주가 뉴질랜드하고 트래블 버블 뉴질랜드 사람만 호주로 오고 이게 먼저 시행됐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안착이 되어가면서 지금은 양쪽 국가에서 트래블 버블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호주가 싱가포르로 하고 트래블 버블을 지금 아주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은 스카트 모리슨 호주 총리가 왜 10일 날 G7 정상회담이 영국에서 있었잖아요. 영국을 가기 전에 보통 호주는 영국 간다 그러면 비행기가 다이렉트로 잘 날아가지 않고 중간에 한번 비행기가 보통 이렇게 거쳐가거든요. 거리가 너무 머니깐요. 주로 싱가포르. 그래서 아마 그런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하니까 그 마침 싱가포르 총리랑 회담을 한 것 같아요. 그 회담 내용에도 보면 방해할 게 없다. 임피딩. 방해할 게 없다라고 하니까 호주하고 싱가포르는 제 생각에는 7월부터 트래블 버블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세부 내용들 관련 기사들을 쭉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트래블 버블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호주하고 뉴질랜드의 트래블 버블은 특별히 백신 얘기는 없어요. 그냥 지금 백신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하고의 트래블 버블은 아마도 백신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한국 정부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한국에서도 7월 1일부터는 이제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우리 교민이 혹은 유학생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격리 없다. 이렇게 격리 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점점 이걸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국하고 싱가포르하고도 지금 협정을 트래블 버블에 대한 협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이 싱가포르하고 된다 그러면 어차피 호주하고 싱가포르가 되면 싱가포르 국민만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백신이라는 건 그 사람의 출신 국가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 위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 유학생이 싱가포르에 가서 14일 정도로 있다가 호주에 들어오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14일 동안 체제비 유학생 입장에서는 또 비용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꼭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한국이 아주 빠르게 백신 접종이 되고 있으니까 호주가 바라보는 한국이 좀 더 안전한 인식이 되면 한국하고도 다이렉트로 트래블 버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는 전제로 그런 내용도 또 나중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국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영국은 국경을 완전히 닦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국은 녹색, 황색, 적색으로 각 나라들을 분류해가지고요. 녹색이면 특별히 격리 없이 검사만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황색이면 검사를 하고 10일간 격리를 하는데 그 10일 중에도 또 다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10일까지 다 격리를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각 국가별로 나누놨는데 왜 영국을 제가 유심히 받느냐 하면 호주가 항상 이런 정책들을 따라갈 때는 영국들을 좀, 영국어를 좀 많이 참조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호주 역시도 나라별로 이렇게 트래블 버블이 됐든 250명에 국한된 유학생의 시발점이 됐든 어쨌든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적용되더라도 나라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 모두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250명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 국가에 한해서 그 국가, 일부 국가라고 하면 한국이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는 입장이니까 희망을 조금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호주 입국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카페에다가 정말 참 여러 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시드니로 입국해서 자가격리 후에 브리스본으로 이동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하우스 웨일즈 주의에서 발표되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할 곳은 브리스본에 있는 대학이다. 그러면 시드니로 와서 브리스본으로 다시 가면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14개 대학, 뉴스하우스 웨일즈 주랑 ACT주에 있는 14개 대학하고 뉴스하우스 웨일즈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요청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14개 대학이 아닌 곳에서는 아직은 할당을 받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나 2주당 250명의 실질적으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당되기는 정말 정말 아주 극소수 그 대학의 어떤 특수한 전공 혹은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의 노인분들 말고는 일반적인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 프로그램이 아까 그 세부 내용 여러분들 제가 그냥 빨리빨리 스킵했는데 캡처하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니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니셜 프로그램인 거죠. 이거를 해서 점진적으로 인원을 500명씩 이렇게 계속 늘려 나가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유학생이 좀 더 많은 숫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영주권 고고 님도요 저희 카페에서 참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데 참 가슴 아프죠. 호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호주 유학을 다 계획을 하고 이제 입국을 하려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내가 그럼 이게 앞으로 오케이 2년 동안에 입국이 없다. 라고 뭐 이렇게 탁 대면 그럼 내 2년 안에 어떤 한국에서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뭘 하든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한 달 다루고 다음 달 다루고 또 다음 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내가 어딘가에 취업을 해서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권도 아니고요. 김올라로님도 저희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고마운 분인데 이분께서는 IT인데 1월부터 아예 올 1월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셨네요. 저는 가장 큰 목적이 이민 목적이라서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이 점수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또 이민을 염두에 두신 분은 또 나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자 조엘킴님이 처음에 뉴사스웰즈 주정부에서 발표된 기사 내용을 제일 처음 저희 카페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잘 아시죠. 저희 네이버 카페 호주이아클럽 그리고 문의 주실 때도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요. 호주이아클럽이라고 치면 저희 카카오톡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로 저희 근무 시간에는 저희가 답을 하고요. 근무 시간 아닐 때는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그 다음날 오전에 또 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호주이아클럽 치면 저희 웹사이트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 호주이아클럽에 들어가시면 조엘킴님이 10일날 올리신 기사 내용이 있으니까 그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호주 국내 학생비자 소지자 수 학생비자 소지자 수가 원래 일반적으로 한 58명 코로나 전에는 58만 명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게 점점점점점 줄어서 다음 달이면 대략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 들어오는 숫자는 적고 나간 숫자는 계속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 이렇게 남게 되고요. 현재 뉴스하우스 웰즈 주로 뉴스하우스 웰즈 재무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뉴스하우스 웰즈 주로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유학생이 그러니까 학생비자까지 받고 뉴스하우스 웰즈로 입국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유학생만 5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만 명에 내가 2주당 250명이니까 사실은 해당이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이게 시발점이라는 거 아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방정부에서 결국은 승인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또 다른 시도가 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토박이가 호주 입국에 대해서 지난 1, 2, 3편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올 하반기 어느 시점 저는 대략 한 10월 정도라고 보는데 10월 정도쯤이면 좀 의미 있는 숫자가 호주로 입국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2022년 2월 텀 그러니까 1학기 시작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호주대학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호토박이 조언은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영주권에 염두에 둔 유학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호주의 어떤 대학에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혹은 호주를 떠날 그런 계획의 순수 유학 목적이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온라인으로 학업을 시작하는 거는 저는 썩 추천드리기 어려워요. 그 어마무시한 학비를 내면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다는 거는 그건 호주 1년 학비가 대학마다 다르지만 3만 불에서 5만 불까지 아주 엄청난 학비잖아요. 그 학비를 내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저로서도 추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호주 입국을 염두에 두는 학생들은요 우선 학생비자를 받으시라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재학생 신분이 되고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아까 그 입국이 됐을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계속 2주 단위로 나중에는 또 인원이 좀 늘 수도 있으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백신을 반드시 맞으셔야 될 거고요. 단지 이게 학생비자만 갖고 있고 재학생 신분이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다? 거기에 또 전제조건이 백신을 전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정도가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되신다 그러면 좀 서둘러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호토파기가 늘 강조드리는 거죠. 호주 영주권 유학은 경쟁 게임입니다. 이 경쟁 게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와 같은 전공, 나와 같은 상황, 나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 그리고 나와 같은 시기에 졸업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나와 같은 경쟁자가 돼요. 유학 후 의미는 그런 것이거든요. 다 전공별로 코터가 정해져 있고 그 전공에 맞춰서 인비테이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취업 의미도 3년, 4년 전에 졸업한 사람이랑 지금 내가 졸업하는 나와 경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비자 조건이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학생은 나와 같은 시기에, 나와 같은 전공으로 나와 유사한 영어 조건, 나와 유사한 나이 조건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취업 의민도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언제 입국하는 게 영주권 유학에는 엄청난 영향을 비칩니다. 이제 모두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요. 모두가 누구나가 다 관광객도 호주에 입국할 시점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러면 그 경쟁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왜 이게 뭐 몇 달이라도 먼저 들어오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몇 달, 한 학기라도 먼저 들어오면 결국은 페일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을 그만큼 피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국 시기는 영주권 유학을 염두에 두시는 분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호주 뉴사스 웨일즈 정부에서 연방정부에 제출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그거에 대한 또 결과가 연방정부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혹 연방정부에서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라고 노한다라고 해도 그런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유학은 아니지만 영주권 유학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계속 예의주의하고 계시고요. 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오면 제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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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